부장변화 합하기 합하기 아 약해졌어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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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하흑 하영탄을 왜 이러지 이씨 열 ب이 그래도 신성 나왔으면 어거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성 밸류가 어마어마하지 오션 벨트 소비 소오비 라가 불린이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겐가블린 사실 못잡은 구라였음 겐가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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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도장이면 빨리빨리 하라임만 사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뿔이냐 역장이냐 냉뿔이죠. 당연히 말야구. 코스트 왜이런. 아. 똥개민거 또 티내는. 빙하 언제 줄거에요? 이 디펙트는 빙하가 필요해요. 지금 빙하주기. 아이 유타 전만은 왜 자꾸 삼코냐구. 유타 삼코 아닌걸 보질 못하네. 아 잠깐만. 아 미친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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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힣 디질뻔 병합하기 필요없어 필요한가? 뭐 없는거보단 낫겠지? 덱 두껍게 가져가지도 않을건데 와우 오오오 어떻게 이렇게 잘나왔지? 아 신성 없나? 신성 말이없네 내 코스트가 논다 논다 논다요 방열판 어디갔냐 편향 쓰는게 맞겠지 들어가 없어도 너무 없다 얜은 어둠 키워도 확실한 리턴이 없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파기 하파기 써 봤어 플러스 이코스트 6번 들어간다 치면은 반복으로 어둠구체가 50 59니까 59 곱하기 6이면은 잠몹들 없으면은 킬각인데 잠몹을 수환하니까 지금 이번 턴에 A가 공격이었으면 다음 턴에 킬각 보는 건데 4대로 넘겨 됐지 않나? 아 쭉쭉 달네 밀챗 저거 빠진게 너무 커 무지개에 어둠구체빠 생겨놓고 감사드립니다 잠시 좀 더 바랍니다 지호스 제게끔은 대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지호스 지호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어둠 필각 나왔을때 쫄수환 패턴 안떴으면 쉽게 끝났을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근데 3코덱 소매반거 같은데... 아 합학이 있으니까 뭐... 병번 합학이 없는데 세상이라고... 은근히 열받네 이거... 7장 뽑으니까 그래도 5코스트는 주네... 5코스트 주는데... 1에서... 아니 0에서 3코스트 랜드업으로 나오니까... 멏이... 빙하 비싸게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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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상상한... 빙하 비싸게 삽니다. 빙하 비싸게 삽니다. 빙하 비싸게 삽니다. 복붍 almighty 탐스곤 마렵게 하네 드로우좀 주세요 야 일골 담았는데 가면 이벤트 한 번 들어가라 하이씨 네발이 빠꾸는 거구나 만캠 빙하 빙하를 둘 생각은 있는 거니? 빙이 난다르고 그렇게 빙이 난다르고 그렇게 천천히 빙하를 드리겠습니다 번개가 여기 꼽히면 안 먹고 여기 꼽히면 먹어야 돼 오, 피지컬 캠 갓딱칩 잘 나왔다 폭풍한 슬거장 템포가 안 나온다 아, 근데 도박책으로 버리면 하팍이 떨어지잖아 이럿 똥지개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킹지개 킹지개 빗지개 저원등 너무 좋고 저원등 너무 좋고 진짜 무지개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방열판이랑 무지개 정도만 급해보이는데 일단 방열판 먼저 와서 여기서 무지개 강화하고 아멘 아 겁나 쎄네 디넘당 아니 저금 아 저금 안 한다고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고 저금을 해 아 겨울배 나중 어디갔어 나중 어디갔어 영코프트 그만주고 첫 턴에 조금 과방하게 돌려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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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층 아니면 여섯 층 정도는 깎아털 전타 써야겠는데 딜이 너무 없어가지고 잼 구함 상점에서 담배 좀 피게 해주면 안될까? 우리끼리인데 저거 어떻습니까? 상점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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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합학이 합학이도 갈걸 그랬더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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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노는거 봐 으아아아 호호 냉불 말없네 하파이기 왜 쌈코냐고 즉땡이아쇼 즉땡이아쇼 하파이기선마저가 오냐오냐하니까 저임망 호호 하파이기선마저가 오냐옹 폭풍도 왜케 밑에있어 아잇 드루가 꼴 밖에 하잖아 다이안팩이 도망가니 빨리 달려가고 아잇 후 렛 밀집 깎아서? 오케이 밀포 공포 포션이 필요 없지 않을까? 근데 저거 눈알퀴기 걸기 쉽게 하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얘가 제일 필요 없겠다 지금 어둠 키울 수 있는 덱이 아니야 폭풍 하나 더 홀 냉수게 해봤데 애 못 걸으냐? 야 왜 아니 왜 막 안먹는 선택지가 없어 밸드 피고 밸드 피고 밸드 피고 폭풍 하나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컴드가 먼저 나갔어야 하는데. 잠깐만 평영을 안 썼구나. 쓰레기 같은 고민했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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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